성탄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? 저에게 성탄절이란 한 해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해 주고 위로받아주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. 주님께 받은 기쁨과 사랑과 상대를 나누는 그런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. 인만우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생일 축하드려요. 사랑해요.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트위olis 자막을 달성 tens이 성탄을 기다리는 게 성탄이